YTM이고요. TYM이네요. TYM. 제가 눈이 좀 시력이 안 좋다 보니까 잘 안 보이네요. 2480원에 20% 매수하셨네요. 일단 글씨는 안 보이는데 일단 지금 가격대가 2480원이고 그러면 욕심내지 않으셨는데 마이너스라고 그렇게 글을 써주셨다고 하네요. 자 근데 욕심을 안 냈다라는 게 많이 떨어졌을 때 샀다 이런 의미인가요? 제가 볼 때 비중 자체가 욕심을 부리신 것 같거든요. 20%의 비중을 매수하셨다. 그리고 TYM. 이 회사 잠깐 볼게요. 잠깐 기업을 보게 되면 이익을 잘 내고 있어서 그래서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고서 매수하셨나요? 그런데 중요한 건요. 주가 아마 이 회사를 매수하신 것도 이분이 선택을 하신 것도 주가의 탄력을 보고 매수하셨을 거예요. 아무래도. 과거에 주가가 올라갈 때 상한가를 기록을 하기도 했었잖아요. 이만큼 올라갈 때 좀 빠르구나라고 생각을 기본적으로 하셨을 거고 그리고 고점이 3,800원이고 거기서부터 떨어진 폭을 봤을 때는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샀다라고 얘기를 하시게 해서 욕심을 안 부리셨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는데 사실 주식을 오래 하신 분들은 한 번에 20% 잘 안 삽니다. 보통 주가가 많이 떨어졌을 때도 혹시나 하는 생각들 때문에 즉 여기가 저점이 아닐 수도 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보통은 분할로 매수를 해요. 그래서 분할매수 가볍게 했는데 올라가면 그냥 거기서 끝내고 나오시는 분들도 있고 했는데 또 떨어지면 거기서 추가 매수를 또 고려를 한다는 거죠. 지금 TYM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그래요. 지금 이 기업은 저점이 잡혔다고 생각은 안 들어요. 사실은 조금 더 빠질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. 중간에 반등 나오면 매수가 정도의 가격은 중간 반등으로 충분히 빠져나올 수 있는 가격은 될 겁니다. 그래서 저는 차라리 이 종목은 갖고 계시면 좀 힘드실 것 같거든요. 그래서 저는 2380원 반등시에 정리하고 나오자라고 말씀드릴게요.